한글자막 by 한효정 오늘은 이주민들의 축제, 다문화인들의 축제와 동시에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축제입니다. 또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의 축제입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교회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오셨는데요. 그 중에서 몇 분 모시고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한국교회 청년학 동동대표장으로 수고하시는 김기남 목사님 모시고 인사의 말씀 듣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열방이 흩어졌다가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기독교 국가이고 또 교회가 역사적으로 볼 때 이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나라가 드문 나라 중에 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에 오셔서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특별히 한국교회 총연합회에서 이 행사를 주관하고 일회를 하고 코로나 때문에 쉬었다가 다시 시작되는 이 다문화 이주민 사역이 앞으로 더 왕성해져서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뜻을 잘 표출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될 것이고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의 합창대회 반갑습니다. 뜨겁게 되어지던 그런 태양도 또 사납게 퍼붓은 폭우도 다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신남로가 올라온다라 좀 걱정은 되죠. 그치마치마 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그런 이때 우리 2022년 이주민 다문화 합창대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밝은 노래 또 즐거운 생각 속에서 싹이 터서 우리의 마음을 항상 기쁘게 하죠. 우리의 생활이 힘들고 또 어렵더라도 노래를 통해서 산과 희망의 용기 또 열정을 되달릴 수 있다고도 그러죠. 그래서 노래는 인간의 소리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 또 그 아름다운 노래는 우리의 마음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이번 합창대회에 사는 한국교회 총연합회에서 국내 생활하는 다문화 이주민 또는 거주업에 중인 외교들과의 생생이 목표입니다. 국내 치료하고 계시는 다문화 이주민들이 동문화권별로 커뮤니티를 형성해서 교회와 지역사회문화센터를 중심으로 건강한 관계를 형성해서 한국사회의 뿌리를 내리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낯선 나라 또 낯선 환경에서 열심히 일하는 이주민 다문화 가정들이 사회력 편견을 이겨내고 배려와 조화를 통해서 오르지므로 우리 사회가 더욱 좋은 사회로 한 단계 성숙해질 것을 기대해봅니다. 서로 다른 목소리 또 그렇지만 어우려진 멋진 화음을 만들어가는 합창처로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의 차이를 이겨내면서 함께 어울림으로써 사회를 이루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무서록 오늘 합창대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서로 존중하고 격려하고 사랑을 나눈 즐거운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한 분 또 모시겠는데요. 오늘 꽃재교회 와보니까 좋죠? 네! 꽃재교회에는 어떤 분들이 계실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실 텐데 공연해 주실 팀도 꽃재교회 어린이 팀 한 팀이 있는데요. 또 아주 멋있는 목사님 또 멋쟁이 목사님이 담임하고 계시는 꽃재교회이십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김상봉 목사님 모시고 환영의 인사도 돌아가겠습니다. 금방 서로 맞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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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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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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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을 통해서 인성교육을 하기 위해 2014년에 결성됐는데요. 주로 인도네시아와 파키스탄, 필리핀, 베트남, 네팔, 나이지리아 등에서 다양한 국가의 유소년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10명의 이주민 월드비전센터 다문화 유소년 한창단이 선보일 곡은 은혜라는 곡입니다. 지위에는 최기경님, 반주에는 박흥순님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받아주십시오. 박수 안녕하십니까. 이주민 월드비전센터 다문화 유소년 창단을 지도하고 있는 최기경 본사입니다. 부족한 저희 팀을 본선 진출을 할 수 있도록 뽑아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합창단들도 이 일을 통해서 아름다운 추억을 갖게 하고 또 더욱더 큰 꿈을 품을 수 있는 어린이들로 자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남은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 없는 유료는 아름다운 찬양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지켜봐 주십시오. 지켜봐 주십시오. 지켜봐 주십시오. 동일한 모든 것들이 이 등장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장야할 것 아니라는 은혜였소 찬송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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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마이크 My long to time and place in history From childhood till this point where I am now My very good, my thoughts and all my dreams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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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맙습니다. 이주민 월드비전센터 다문화 유소년 합창관의 첫 무대였습니다. 이주민들이 또 은혜라는 곡을 들려주니까요. 너무 남다른 정말 감동과 은혜가 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문화 유소년 여름 캠프에서 은혜를 받고 이번 대회에 참가하게 됐다고 했는데요. 정말 곡의 가사처럼 우리 삶의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이주민 월드비전센터 다문화 유소년 합창관의 첫 무대에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다음 팀을 만나보기 전에요. 이번 2022 이주민 다문화 합창대회 본선 심사를 거대하신 심사위원분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위원장 박주옥 교수님이십니다. 박주옥 교수님은 현재 백성예술대학교 음악학부 교회 실용음악 겸임 교수를 역임하고 계십니다. 다음으로 심사위원 정선화 교수님이십니다. 정선화 교수님은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대학원장 및 음악회 교수, 세계음악협회 회장, 한국가공연구회 회장을 여기 맡고 계십니다. 심사위원 김신웅 교수님이십니다. 김신웅 교수님은 장로회 신학대학교 교회음악학과 학과장 및 작곡 전공 교수, 한국국회음악학회 창작권과 위원장, 한국작곡가협회 의사, 창학회 실행의사, 작곡 동인 노호보노타 대표를 역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심사위원 김새롬 선생님이십니다. 김새롬 선생님은 감리교 교육국 여름선화학교 작곡팀입니다. 음하여자 대륙학교 음악회사를 역임하고 있습니다. 비상과 같이 내부의 심사위원들을 소개해드렸고요. 엄격하고 공평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계속해서 다음 순서를 이어갈텐데요. 다음 팀은 사랑합창단입니다. 사랑합창단은요. 저 멀리 광주광역시에서 참가한 팀인데요. 광주 수목음교회 글로벌교회에서 주일받아 찬양으로 섬기는 팀이라고 합니다. 케냐와 나인티리아, 카메룬, 우간다 등 아프리카 출신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고요. 대학생, 외국인 노동자, 친학생 등으로 그야말로 다양하게 구성된 사랑합창가는요. 주일받아 매번 즐겁게 노래를 하면서 서로에 대한 이해도 참 돈독한 팀이라고 합니다. 오늘 어떤 무대를 들어줄지 기대가 되는데요. 11명의 사랑합창단이 함께 부르는 곡은 You Raise Me Up입니다. 지휘의 박현희님, 반주에 된 김수진님이 수고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진짜 박현희 집사입니다. 저희 사랑합창단은 광주 수목음교회 글로벌 교육 멤버들로서 케냐, 나인티리아, 유학생과 글로벌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는사랑, 이웃사랑을 수목원으로 서로 합격하고 서로 도우며 하나님 가족도 지내고 있습니다. 이번 공사지출로 더욱 힘이 발해졌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감사합니다. 사랑합창단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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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I am down and though all my souls are weary,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wouldn't be, when I am still and with you in silence, I'll see you come and see the world with me. You raise me up, so I'll be still on mountain. You raise me up, so I'll be still on mountain. I am strong, and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so I'll be still on mountain.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 You raise me up, so I'll be still on mountain. You raise me up, so I'll be still on mountain. You raise me up, so I'll be still on mountain. You raise me up, so I'll be still on mountain. You raise me up, so I'll be, still on mountain. 네 반갑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목소리가 어우러졌던 감동적인 무대였습니다. 앞으로도 정말 서로 사랑함으로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랑함 상담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감동을 이어갈 다음팀은 포천어울림 합창단입니다. 포천어울림 합창단은요. 지난 2019년 5월에 창단이 됐고요. 제1회 대회때도 이어 참가를 했고 이어서 두번째로 참가한 팀이라고 하는데요.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13명의 한국, 중국, 베트남 어린이들로 구성된 합창단입니다. 정기연주와 외부초청연주 등 다양한 공연으로 지역사회에도 사랑을 받고 있는 팀이라고 하는데요. 포천어울림 합창단이 준비한 곡은 내가 바라는 세상입니다. 지휘의 박예은님, 반주행은 김예빈님이 수고해주시겠습니다. 이 팀이 바라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지 바라지 기대하면서 함께 큰 박수로 이 팀 맞이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포천어울림 합창단 단양을 맡고 있는 박수모 생리사입니다. 저희 오울링 합창단은 바문아이들 중심으로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합창을 통해서 바문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며 정서는 물론 자신감과 음악적 재능 공부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희 오울링 합창단이 이번 대회를 참여하므로 자친들의 성이 멋지고 아름다운 그런 추억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실수하더라도 예쁘게 봐주세요. 우리의 인생을 바라던 그런 세상이 있어요 우리의 인생을 바라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바라던芽과 함께 노래를 부들어 있습니다. 다행히 해당 Sebastian. 예에에에 지켜봐요 고 나의 단독 올해 가는 듯 어른들이 거짓말하는 세상 천연의 가득이 지키는 세상 사람만이 모여도 안 되는 세상 다운을 가내는 마음 세상 이제 계속 yeah 인연맘 쌓고 요 요 요 요 요 요 요 요 내내의 바쁜 곳곳을 모두 살았기를 우리는 이제 여기 속속 함께 노래를 하네요 내가 바라는 세상 내가 꿈꾸던 세상 누구라도 한 번쯤 생각하던 나라 이 순간 웃지 않는 세상 평화도 아득하고 웃음만이 넘치는 행복만은 한 세상 내가 바라는 세상 어른들은 말하자 해요 이것저것 못 받는다 해요 그래서 나는 죽을 위해 해요 나는 그럴 때마다 꿈을 지쳐요 그래도 우릴 봐줘요 우리들은 두고 싶어요 그래도 늘 나이잖아요 우리들은 함께 하지 말아요 딱 한 사람 볼 때는 지나치지 않아요 먼저 손을 내리면 모두 행복해져요 먼저 행복한다면 싸울 일이 없어요 서로를 빠져버려야 해요 서로를 빠져버려야 해요 아하 고고는 서유가 풍부고 온통의 슬프도도 사라지게 우리는 이제 여기 속속 함께 노래를 하네요 내가 바라는 세상 내가 꿈꾸던 세상 누구라도 한 번쯤 생각하던 나라 내가 꿈꾸던 세상 누구라도 한 번쯤 생각하던 나라 평화도 아득하고 웃음만이 넘치는 행복만은 한 세상 행복만은 한 세상 행복만은 한 세상 행복만은 한 세상 여러분 잘 보셨나요 어떠셨어요? 너무 좋으셨죠? 네 정말 좋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아이들이 꿈꾸는 정말 웃음이 넘치고 행복이 가득한 세상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기쁨의 노래를 이어갈 다음 무대의 주인공은요 행복한 합창단입니다 행복한 합창단은 서울시 금천구 행복한 지역 아동센터에서 팀을 이뤄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의 다문화 가정 아이들로 구성된 팀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15명의 아이들이 함께하는 행복한 합창단이 부를 곡은 이 모든 세상이 너의 것 이라는 곡입니다 지휘의 김수진님 반주에는 강혜진님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할까요?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합창단 대표 김용희 목사입니다 저희 합창단은 지휘가능센터를 이용하는 친구들로서 대부분 다문화 가정의 친구들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합창대회에 참가하게 된 이유는 우리 친구들에게 좋은 추억과 자신감을 심어주기 위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연습할 때마다 열심히 노력했는데 끝까지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를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응원해주세요 행복한 합창단 행복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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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햇빛은 또 가르쳤나요 새들의 오늘은 또 무는 바람을 손에 찌어 잡아 보았나요 또 하루의 예쁜을 생각해봤나요 모든 이 세상 많고 많은 고아가 둘러싸여 내 모든 너의 것 어서와 손잡고 또 나를 찾아보세요 이 모든 세상이 우리의 것 끓여왔나요 저 무지개 그림을 또 띄어 왔나요 저 높은 별까지 또 하얀 눈 속이 가득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또 잠시 이루어진 생각해봤나요 모든 이 세상 많고 많은 고아가 둘러싸여 내 모든 너의 것 어서와 손잡고 또 나를 찾아보세요 이 모든 세상이 우리의 것 메인 클로버을 찾아보았나요 고래성 만드는 거 본 적 있나요 나비가 자유롭게 나르는 걸 본 적 있나요 또 햇빛을 찾아보았나요 모든 이 세상이 모든 이 세상 많고 많은 고아가 랄랄라 럄랄랄라 럄럄랄라 럄떠때를 찾아라 우리의 맘 이번에는 경연의 열기를 잠시 멈추고 특별한 순서를 준비했습니다. 특별 초대손님을 만나볼 시간인데요. 오늘 심사를 맡고 계신 두 분이시죠. 소프라노 정선화 교수와 테너 박조 교수의 부대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청해드릴까요? 오늘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정말 환영하고 너무 좋은 연주로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런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하고요. 여호와를 의지할 때 우리가 부족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10편 23편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영원히 영원히 나의 목자신이 영원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영원히 영원히 Natale 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 영원토록 영원토록 고하리로도 찬송 한글자막 by 박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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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박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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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처럼 구성원 모두가 탈북민들입니다. 합창을 통해서 우리가 통일에 더 관심을 갖고 문화와 정서의 발음을 좀 극복하고 하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무대를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북한 이탈주민 사랑협입회 선교합창단이 지금부터 들려드릴 곡은 사명이라는 곡입니다. 지위의 홍경표님, 반주에는 백민희님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북한 이탈주민 사랑협입회 선교합창단의 무대를 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장범인 북한 이탈주민 사랑협의 이사장 김경호 목사입니다. 저희 단체는 한국에 정착하고 있는 이탈자 주민들을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뒤에서 돕고 우리 교육신들 가운데 신앙간증이나 워싱이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저희 단체를 기억해 주시고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에게 은혜롭고 기쁜 시간이 될 것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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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 그 길 나도 따라 가오 어둠 물과 비를 흘리지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보리길 바라오 아버지는 나를 보내줘 나를 달려가겠소 목숨도 그들만 계속 나를 보내줘 목숨의 행복 목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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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 부침하여 나는 괜찮소 속하는 천국 위에 나를 보이게 하다오 아오, 신하여 나는 괜찮소 바람 부침하여 나는 괜찮소 오, 신하여 나는 괜찮소 나를 보이게 하다오 아오, 신하여 나는 괜찮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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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오, 신하여 나는 괜찮iegen 아오, 신하여 나는 괜찮소 아오 아오, 신하여 나는 괜찮ừa 네, 북한 이탈주민사랑협의회 선교합창단의 사명 들으셨습니다. 33명의 합창과 플루트 연주, 그리고 율동까지 너무 잘 들었습니다. 이 땅에 와서 서로 의지하면서 힘든 일이 있을 때도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살아가고 계실 텐데 탈북민들에게도 응원과 위로가 되는 무대였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멋진 무대 보여주신 우리 팀에게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무대를 보내주실 팀은요. 충주 친구들교회 합창단입니다. 참가하는 팀 중에 아마 가장 많은 나라가 함께하고 있는 팀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충주 친구들교회 합창단은 이번 2022 이주민 다문화 합창단회 홍보를 보고 결성된 팀이라고 합니다. 무간다, 필리핀, 나이지리아, 중국, 케냐, 기니, 감비아, 네팔 등 정말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들과 유학생들이 함께하고 있는 합창단인데요. 11명의 단원으로 구성된 충주 친구들교회 합창단팀이 선보일 곡은요. 당신을 향한 노래 우리 아주먼 옛날이라고 알고 있는 이 곡인데요. 지위에는 노엘님, 반주에는 김찬우님께서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여러분 큰 박수님께서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part of disc w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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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저의 모든 사과 사랑이 느껴져요 손을 잡으면 마음이 정해져요 손을 잡으면 사랑이 느껴져요 손을 잡으면 마음이 정해져요 손을 잡으면 사랑이 느껴져요 손을 잡으면 마음이 정해져요 손을 잡으면 마음이 정해져요 손을 잡으면 마음이 정해져요 손을 잡으면 사랑이 느껴져요 손을 잡으면 마음이 정해져요 손을 잡으면 마음이 정해져요 손을 잡으면 사랑이 느껴져요 사랑이 느껴져요 사랑이 느껴져요 사랑이 느껴져요 16명의 행복 메아리 합창단원들이 부르는 노래를 부면서 참 뿌듯한 미소가 지어졌는데요 정말 행복한 기운이 배가 되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행복 메아리를 전하는 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멋진 무대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2020년도 우주민 다군요 합창단회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7개 팀의 공연을 모두 다 함께 하셨는데요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요 특별 공연팀을 모셨습니다 바로 이번 대회의 장소를 협조해 주신 꽃재감리교회의 꽃재소년소년 합창단입니다 전국 감리교 어린이 사냥 경연대회에서 여러 차례 수상을 했고요 다양한 지역사회 행사에 참여하면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우리 꽃재소년소년 합창단인데요 우리 꽃재소년소년 합창단은 20명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꽃재소년소년 합창단이 준비한 곡은 잠보와 프레이시스 홀리 네임이라는 곡 두 곡입니다 지위에는 김새롬님 반주에는 정다솜님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할까요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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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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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요. 이렇게 아름다운 무대를 꾸며주신 모든 팀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수상팀을 발표하고 시상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상에 앞서서 심사위원장이신 박주옥 교수님 나오셔서 이번 경연에 대한 심사 총평을 대표로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옥 교수님 나오실까요? 안녕하세요. 2022년 이주민 다문화 합창제를 허락하시지 않게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귀한 합창대회를 주최해주시고 또 주반해주신 한국교회총연합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을 지난 코로나 팬데믹을 맞아 합창대회가 다시 이렇게 열리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하죠. 이번에 출연해주신 팀 모두에게 축하를 드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네 부문의 심사위원들이 정말 공정하게 고심하면서 심사를 했고요. 예술 점수 또 기술 점수 그 외의 부분들을 함께 모아서 통합 점수를 합하여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바라기는 새로운 땅에서 적응하며 정착하는 일들이 참 녹록치 않으실 텐데 그래도 그리스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또 이겨내시기를 축복하고 이주민 다문화 합창제가 계속해서 지속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모든 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욱 심사위원장님의 심사평 감사드립니다. 오늘 참가한 모든 팀이 우열을 가를 수 없을 만큼 뛰어난 무대들을 다 준비를 해줬기 때문에 심사위원분들께서 심사를 하시는데 좀 고민이 크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오늘 수상할 팀은 대상 한 팀, 최우수상 한 팀, 우수상 한 팀, 그리고 장여상은 4팀입니다. 오늘 시상을 담당하실 시상자들은 모두 무대 중압으로 올라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연에 참가한 7팀에서요. 앞서서 설명해드린 것처럼 대표자 3명씩 무대로 올라와서 서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각 팀에서 대표자 3명씩 무대로 올라와서 서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수상과 최우수상, 최우수상 대상을 먼저 발표하고요. 그 외 4팀은 장여상인데 장여상을 이어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팀에서 7팀, 각 팀에서 3명씩 대표자들이 단상 위로 올라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우수상을 발표할 텐데요. 잠시만요. 단상 위로 대표자들이 올라올 때까지 잠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 7팀에서 대표자 3명씩 오시니까 상당히 인원이 되죠. 네. 다 올라오셨을까요? 네. 그러면 이어서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수상을 발표하겠습니다. 우수상 발표는 한국교회 총연합 선교협력위원회 위원장 김규세 감독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이주민 다문화 합창대회 심사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우수상 북한 이탈주민 사랑협력위원회 손교협 찬란입니다. 시상은 한국교회 총연합 공동대표회장 김기나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우수상 북한 이탈주민 사랑협의회 선교협찬단 위팀은 차단법인 한국교회 총연합이 주최하고 서울시가 후원한 2022 이주민 다문화 합창 경연 대회에서 위와 같이 입장하였으므로 이 상패를 드립니다. 2022년 9월 3일 태단법인 한국교회 총연합 대표회장 류영호 선교협력위원장 김규세.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이어서 다음 상 발표를 진행할 텐데요. 최우수상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우수상 발표 역시 한국교회 총연합 선교협력위원회 위원장 김규세 감독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2022 이주민 다문화 합창 대회 심사결과 최우수상 행복한 합창단입니다. 최우수상 행복한 합창단 위팀은 차단법인 한국교회 총연합이 주최하고 서울시가 후원한 2022 이주민 다문화 합창 경연 대회에서 위와 같이 입장하였으므로 이 상패를 드립니다. 2022년 9월 3일 차단법인 한국교회 총연합 대표회장 류영호 선교협력위원장 김규세.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사진촬영 한번 할까요? 앞에 서시고요. 네. 최우수상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이제 대상을 발표할 텐데요. 대상을 발표하면 나머지 네 팀은 자연스럽게 장려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대상 발표는 한국교회 총연합 선교협력위원회 위원장 김규세 감독님이 이어서 해주시겠습니다. 2022 이주민 다문화 합창 대회 심사 결과 발표 대상 행복한 메아리팀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포상 메아리팀 대상 수상은 잠시만 장려상을 발표 이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장려상을 수상할 팀은 네 팀입니다. 나머지 네 팀은 앞으로 나와주시겠어요? 대상자들께서 나와주시죠. 장려상 네 팀은 포천 어울림 합창단, 사랑 합창단, 충주 친구들 교회 합창단, 이주민 월드비전센터 다문화 이소년 합창단 이 네 팀입니다. 앞으로 나와주실까요? 포천 어울림 합창단, 사랑 합창단, 충주 친구들 교회 합창단, 이주민 월드비전센터 다문화 이소년 합창단입니다. 시상은 한국교회 총연합 선교회 협력위원장 김규세 목사님과 공동대표회장 김기나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장려상 포천 어울림 합창단 위 팀은 사단법인 한국교회 총연합이 주최하고 서울시가 후원한 2022 이주민 다문화 합창경연대회에서 위활같이 입상하였으므로 이 상패를 드립니다. 2022년 9월 3일 사단법인 한국교회 총연합 대표회장 유영모 선교협력위원장 김규세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다음 장려상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합창단 위 팀은 사단법인 한국교회 총연합이 주최하고 서울시가 후원한 2022 이주민 다문화 합창경연대회에서 위활같이 입상하였으므로 이 상패를 드립니다. 2022년 9월 3일 사단법인 한국교회 총연합 대표회장 유영모 선교협력위원장 김규세 축하드립니다. 이어서 다음 장려상 신청하겠습니다. 장려상 충주친구들교회 합창단 위 팀은 사단법인 한국교회 총연합이 주최하고 서울시가 후원한 2022 이주민 다문화 합창경연대회에서 위활같이 입상하였으므로 이 상패를 드립니다. 2022년 9월 3일 사단법인 한국교회 총연합 대표회장 유영모 선교협력위원장 김규세 축하드립니다. 다음 장려상 신청하겠습니다. 이주민 월드비전센터 다문화 유소년 합창단 위 팀은 사단법인 한국교회 총연합이 주최하고 서울시가 후원한 2022 이주민 다문화 합창경연대회에서 위활같이 입상하였으므로 이 상패를 드립니다. 2022년 9월 3일 사단법인 한국교회 총연합 대표회장 유영모 선교협력위원장 김규세 축하드립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대상팀 시상을 할텐데요. 대상팀 행복메아리팀 대표자분들 앞으로 나와주시죠. 대상팀 시상입니다. 대상팀 시상입니다. 서울시가 후원한 2022 이주민 다문화 합창경연대회에서 위활같이 입상하였으므로 이 상패를 드립니다. 2022년 9월 3일 사단법인 한국교회 총연합 대표회장 유영모 선교협력위원장 김규세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상팀 시상입니다. 대상팀 시상입니다. 대상팀 시상입니다. 다음 시에 사진 촬영하는 시간을 나누겠습니다. 대상팀 시상입니다. 네, 한 계단 정도 내려와서 사진 촬영 한번 하겠습니다. 됐을까요? 사진 촬영? 잠시만요. 네, 이상으로 한국교회 총연합이 주최한 2022 이주민 다문화 합창대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이번 대회에 촬영한 모든 팀들이 다 선을 받을 자격이 있는 팀들이었어요. 가능한 모든 합창단과 대빈들께서는 이제 간단으로 좀 올라와 주실까요? 저희가 단체 사진 촬영을 진행할 건데요. 단상 위로 좀 올라와 주시죠. 네, 심사위원님께서도 다 올라와 주시죠.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면 사진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천천히 조심해서 올라오십시오. 네, 조심해서 올라가십시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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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쪽 옆으로 좀 서 주시겠어요? 네, 여기 빈 공간도 한번 채워 주시죠. 네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우리 목사님 들어가시겠습니다 제가 하나, 둘, 셋 화면 찍으실까요?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한 번 더 할까요? 하나, 둘, 셋 네 손 흔들면서 한 번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됐을까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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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